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와이에서 마알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와이 오면 유명한 그 먹거리 중에 하나의 아사이보를 소개해 드렸어요 물론 홈쿠킹이고 요거를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하나는 이지하게 파퓰로 한 어떤 그 여러분들 쉽게 따로 할 수 있는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와이에는 유명 전문 아사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코나에 있는 다식아사이를 저희가 따라잡기로 한번 해봤어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쉽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아사이볼 여기까지 봐주세요 하나 두개 하나면 돼요 네 뭐 좋다 하나 블루베리도 사야 돼 오케이 블루베리 이거 좋다 블루베리도 하나만 사면 돼요 오케이 블루베리 그 다음에 뭐 사요 블루베리랑 라즈베리 아하 라즈베리 여기 라즈베리이고 다 하나씩만 사면 돼요 아하 이건 털이 뽀송뽀송 그대로 남았어요 아 편안한 걸로 돌려주세요 괜찮아요 네 네 블랙베리는 여기 있어요 아 아 근데 뭐 이렇게 살게 많아요? 아 그거 다 쇼핑으로 올라갈거에요 하하하하 아 오케이 네 네 벨이 세 종류 섞인거에요 벨이 세 종류 섞인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이거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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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와이 꼭 드셔야 될 코코넛 월어에요 이게 정말 핑크색깔 나는건데 요게 압관입니다 자 자 자 이제 그라놀라 요거는 이제 아나울라 이제 하와이 그라놀라에요 그쵸 요거 오늘도 많이 샀는데요 그러게요 간단하게 사러 왔는데 오늘도 많이 샀네요 자 이제 코스코에서 쇼핑해 온거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닐린이 요거 뭐에요 네 이거는 베리 세 종류된 냉동 과일인데요 라즈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무디 해도 되고 오늘처럼 아사이볼 해도 되고 맛있어요 어 그럼 이게 메인 아이템이네요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진짜 메인이네요 진짜 메인이죠 아사이 그 아사이베리 팩으로 된 거거든요 이거가 들어가야지 아사이볼이 돼요 음 자 그럼 여기 이제 생과일인데 네 여기에 냉동 저기가 있고 생과일을 왜 사셨어요 생과일은 토핑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 있는데 뭐 이거 다 안해도 되고 뭐 좋아하는 것만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도 있고 꿀도 있고 요것도 뭐에요 그거는 코코넛 워터인데 그거가 되게 달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거를 넣어서 아사이베리 넣어서 같이 갈아줍니다 오케이 그 뒤에 있는 거 소개 부탁해요 이거는 그라놀라인데 위에다가 뿌려주면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하와이 그라놀라예요 그래서 이게 아사이볼에 들어가면 좀 약간 식감도 더 좋고 맛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단계로 자 이제 믹서기 세팅을 했습니다 자 뭘 넣어 주시나요 맨 처음에 바나나를 하나 넣구요 이거는 뭐 냉동으로 넣어도 되고 저는 냉동 된게 지금 없어서 그냥 넣을 거에요 바나나 넣으면 단맛도 좀 나고 이게 또 너무 묶지 않게 되거든요 얘가 좀 이렇게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잘 갈리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무디 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물을 좀 넣어 줘야지 얘네가 잘 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 코코넛 워터를 조금 넣어 주거든요 물색이 조금 틀리네요 핑크색이죠 코코넛 워터 넣는데 이거 없으면 그냥 뭐 아몬드밀크 이런거 넣어도 되고 주스 같은거 넣어도 되요 다른 과일 주스 다음은 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리를 넣을 거에요 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그 다음에 블랙베리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넣어 줬는데 얘네 넣으면 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빨간색이 있어서 색이 예쁘고 딸기 좋아하시면 딸기 넣어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딸기는 넣지는 않는데 딸기 넣어주면 좋아하시면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이제 아사이베리를 갈아 가지고 얼려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넣어야지 이제 아사이볼이 되는 거에요 그쵸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에 잘라 가지고 넣어주면 되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조금 잘라서 씰프라고 이지한대요 네 그리고 양도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대로 조절하면 되요 꼭 얼만큼 해야지 뭐 그건 아니고 해보면서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나나를 넣었지만 지금 이제 꿀을 넣고 있어요 꿀을 넣는 게 좀 달콤하고 좋으니까 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이야 이건 난장하와이 스러운데요 하와이 꿀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넣고 맨 처음에 바나나 넣었는데 바나나가 없거나 그러면은 뭐 파인애플 망고 이런 거 좀 넣어도 되고요 이제 다 넣었어요 재료는 이제 갈기만 하면 되요 물을 이제 다 돼서 그릇에 담기만 하면 되요 근데 그릇을 냉장고에다 넣다가 차갑게 하면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라눌라 이거 이제 하와이 그라눌라 이거 이제 하와이 그라눌라 이거 좀 끓여주고요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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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토핑은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본인 좋아하는 과일로 하면 되고요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나나 토핑 그리고 블랙베리도 좀 넣고 블루베리도 좀 넣고 마지막에는 꿀을 좀 뿌려주면 더 맛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됐어요 이게 완성품이죠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음 좋다 더운 날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최고예요 하와이 최고의 간식이죠 이거는 비폴렌이라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화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코나에 있는 바식 아사히라고 되게 유명한 아사히 전문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폴렌을 넣어주고 거기에서 또 넣어주는 게 이 고지베리 코코넛 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좀 고소하면서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가해서 드시면 그냥 평범하게 먹는 아사히 볼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하와이 느낌도 나고 그럴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는 아까는 퍼플로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아사히 볼 전문점에서 만드는 추가되는 타핑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신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완성된 아사히 볼이에요 오른쪽이 이제 퍼퓰러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 왼쪽은 저희가 정말 아사히 전문점 흉내를 좀 내봤어요 근데 여러분 흉내라고 할 때 결국은 이제 타핑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정말로 고컬로 집에서도 여러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것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냉동으로 된 아사히 퓨레를 구할 수 없으면 가루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루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냉동 베리는 한 2컵 정도 넣어주세요 저는 아사히 베리 파우더는 한 2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꿀 넣고 하면 단맛이 나서 좋은데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자기 기호, 취향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네 원하는 대로 드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 넣었으니까 믹스만 하면 돼요 아사히 볼 파우더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닐리님 이거 냉동 팩으로 만든 것과 지금 파우더로 만든 것 차이가 있나요? 맛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공유해서 냉동으로 된 아사히 퓨레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사히 베리 파우더를 구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고고식 그냥 먹기 전부터 콧소리가 나오는데 진짜 건강한 느낌이 확 바뀐다 일단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드셔도 하와이에 전문 아사히 전문점 이런데서 아사이벌 전문점에서 먹는거 싱크율이 제가 봤을때는 95%에 그렇기 때문에 요리 하시면은 하와이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떤 그런 기분 좋은 아드레날린이 저처럼 막 보면 되요 집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강력추천 짱